오늘은 업의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우리는 업의 다섯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의 기본적인 업 그 다음에 increase 라는 업 approach 그 다음에 appear completely 요까지 살펴봤어요 이제 마지막 요 부분이죠 fix ready 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누워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된거죠 상대방하고 싸움을 하려면 어때요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업이라는 의미가 준비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얘하고 싸울 준비를 하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이라는게 뭐다 ready의 의미 prepare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걸 보시면요 커피 기울어져 있어갖고 커피가 지금 여기에 쏟아져 있죠 자 분명히 문제가 있는거죠 그러면 제대로 되려면 이것을 요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것을 제대로 고치다 제대로 교정하다 이런 정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업이라는 것을 요 그림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업이라는게 fix의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dy와 fix의 의미가 있는 이 업 여러가지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요거를 하나 둘씩 한번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t up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얘들이 콘솔트가 있나봐요 이 콘솔트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set up이라는게 어떤 의미가 있다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let's set up the chairs for the concert 아하 콘솔트가 있으니까 let's set up the chairs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콘솔트 준비하자 그래서 set up이라는게 뭐다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자 warm up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warm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할 때 warm up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warming up이라는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하는 그런 것도 영어에서 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I always warm up before I work out 내가 운동하기 전에 항상 나는요 warm up 준비운동을 합니다 gear up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gear up, gear up gear 하면요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지 않나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gear 라고 합니다 자 그럼 gear up이라는 건 뭐냐면요 마찬가지에요 어떤 것이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요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안그러면요 요것이 꼬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gear up이라는게 뭐냐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you should get up for the wedding next week 라고 나왔죠 우리는 다음주 웨딩이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자 요것도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지금 이 남녀가 아마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은 화해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메이크업이라는게 화해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죠 이 문제가 있는 것을 어때요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이크업이라는게 화해하다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we made up after a big fight 우리는요 큰 싸움이 나고 나서 그때 화해했습니다 heal up이라고 나왔어요 heal up 참고로 발음할 때요 이 a 요거는요 장모음입니다 그래서 heal에서 긴장을 좀 해주시고 발음하는게 좋습니다 heal 이 부분을 긴장을 하고 heal 그 다음에 약간 미소짓는 느낌으로 발음해주시는게 좋아요 heal up heal up이라는 것은 heal이라는게 고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heal up 이라고 하면요 이게 느낌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아프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다 자 그래서 give me some time and the cut will heal up 이라고 나왔어요 자 시간을 좀 줘 and the cut 요게 어때요 고쳐질 거야 스스로 나아질 거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 patch up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patch 이 patch라는 것은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꿰매다라고 할 때 우리가 patch up 이라고 하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있는 것을 꿰매갖고 해결하는 느낌이죠 patch up the hole 자 구멍을 patch up 하다라는 것은 구멍을 꿰매는 거죠 in my jeans before wedding them again 다시 입기 전에 요거를 꿰매서 입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sober up sober라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있냐면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술이 취하죠 drink some water and rest 자 물을 좀 마시고 좀 쉬어봐 you'll sober up soon 그러면 너 곧 나아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drink some water and rest you'll sober up soon 요거는요 너 물 좀 마셔 그리고 좀 쉬어 you'll sober up soon 자 좀 나아질 거야 제정신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잠깐 멈추고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총 6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요거를 차근차근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앞으로 업이 들어가는 구동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정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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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